대구시와 대구시의사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설 명절 당일 비상진료 참여 동네의원을 모집합니다. 이번 모집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교통비도 함께 지원하며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미남수범사례 등을 전달해 홍보도 지원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대구시의사회로 신청을 받습니다. 한편 시와의사회에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명절 당일 비상진료 참여 동네의원을 운영해 지금까지 114곳의 동네의원이 참여했으며 설과 추석 명절 당일 4,900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.